Q. 여진이의 가사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진이 입니다! 제가 이걸 들고 나온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오늘의 게스트가 굉장히 텐션이 저 지하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텐션을 높여야 할 것 같아서 마이클 쪽으로 나와봤습니다 지금 옆에서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실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의 게스트 공개해보겠습니다 지옥에서 오신 그분! 지옥에서 오신 그분! 바로! 찬스! 오늘의 게스트 현승오빠예요 여러분! 오빠의 요즘에 하고 계시는 활동을 잘 보고 있습니다 비앤비셔스도 하시고 먼저 선배시잖아요 아! 그치! 선배 림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빈손? 여진이 오랜만에 만나봤는데? 촬영한다고 해서 커피를 샀습니다 그게 뭐냐? 커피차 커피차 이 선물 받고 저도 오빠에게 준비한 선물이 있어요 어떤 건가요? 선물 따란! 징산 스티커예요 이걸 어떻게 따르느냐? 저랑 대화하는 이 촬영하는 내내 저를 재밌게 해주시면 돼요 본인이 잘생긴 거 알고 계시나요? 아니 어어 그거는 아니 거울 좀 드려야겠다 아니 왜냐면 그거는 사람들이 학습화된 그거예요 아 학습화된? 어 그러니까 무대에서 컨셉마다 약간 그런 게 있잖아 근데 그런 거에 좀 잘 어울리는 게 있었나 봐 초에서 지금 남자들의 원성이 들리는 거 같은 화가 살짝 나요 화가 살짝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갑자기 커피를 들이키시잖아요 지금 잘생긴 거를 알지만 모르고 계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 그럼 여기서 이상형이 있으신가요? 이상형은 있지 이게 진짜 질문이 진짜 많았어요 거의 질문의 반 이상? 뭐 물론 외모가 추중하시면 좋긴 하지 근데 외모가 엄청 뛰어나셔도 리스펙 포인트가 있어 리스펙 포인트? 어 그게 뭐가 될지는 모르는데 이 사람 일하는 모습이나 아니면 생각하는 방법이나 이럴 때 아 내가 좀 배울 게 있다 이렇게 느끼면 이제 호감이 시작이 돼 그리고 외적으로는 웃는 거 이쁜 사람 어 다들 웃어요 빨리 웃어 너 키 몇이지? 어? 저요? 저는 네 아 그래? 제가 오빠랑 쓰면 여기 오지 않을까 에이 한 목 정도 되겠네 이 사이겠네 이 사이 난 오빠 목에 있다 뭐야 오빠 하나 받아가요 이게 그거라고? 하나 받아가요 아싸 나 지금 이상한 포인트 터지는 거 같아 내 웃음 장벽이 낮지만 아 이거 궁금합니다 비앰비셔스에서 자신이 이길 수 있거나 제치고 싶은 상대 1위로 뽑힌 당시에 오빠의 기분은? 음 그 아홉 명 뽑혔을 때 아홉 명이다 골랐을 때 아홉 명이다 골랐을 때 정확히 아홉 명 어 모으기 쉬운데 이거? 안된대 안된대 모으기 쉬운데 이거? 나 왜 엎드렸지? 안된대 내가 웃음 장벽이 낮지만 아 안된대 아 쉽대요 오빠 안된대 마지막 하나 좀 신중해야겠다 네 말씀하세요 한 5명 5명 6명 될 때까지는 솔직히 짜증이 났어 뭐지? 그치 왜 언제 봤다고 나를 이렇게 무시하지 약간 이런 것도 있고 그 본인들이 배우던 사람들이 다 나랑 같이 하던 사람들이잖아 아 그러네 내가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러네 그러네 왜 그렇게 왜 이렇게 무시를 하지? 이랬는데 이제 그게 넘어가면서 또 든 생각이 내가 어쨌든 모델이나 이렇게 가수들이랑 같이 하는 것만 많이 보였지 내가 춤추는 거는 보인 적이 거의 없으니까 그러니까 모를 수도 있겠다 그리고 내가 대회를 나가는 것도 아니고 안무 작업을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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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의 댄서 경력이 얼마나 되죠? 무대에 서기 시작한 게 19년 음 진짜? 완전 선배님이시잖아 선배님 나 지금 무릎을 꿇어다 참 있는데 지금 선배님 다리를 다 소긋이 했어요 스우퍼 선배님이시죠? 아 그럼 어떻게 할까? 다리 한쪽만 이렇게 세워 여긴 다 소긋하게 여긴 조금 도망하게 이 코너가 제일 재밌거든요 자만추 대 인만추 인만추 그러니까 인이정이 맞나? 아 인이정이 맞나 아 인이정이 맞나 저도 몰라 눈치껏 인이정이 인거 약간 이러면 나는 자만추 대 인만추 자만추 자만추 그러니까 인만추 약간 이런 거지 내가 소개시켰게 자연스럽게 만난 것처럼 약간 요렇게 난 그건 싫어 자만추 난 둘 다 괜찮은 거 같아 5살 여진 5명 여진 고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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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5살 여진 왜요? 응? 왜요? 지금이랑 별 차이가 없어 텐션도 그렇고 애기들이 원래 텐션이 더 높잖아요 네 아 5살 때 제가 굉장히 잘 울었다고 아 그래? 네 나무에 매달려서 울고 뭐 나무는 왜 올라가지는 거야? 그냥 나무에 매달려서 울었대 으아아아악 이러면서 그럼 골라봐요 다섯 명에서 여진이 다섯 명이 오빠 주변을 굴러싸면서 맨날 그렇게 다녀 오빠 별 나 다섯 살 여진 근데 아직 남았어 다섯 살인데 나무만 보면 나무만 보면 뛰어가서 울어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뛰어가서 나무나 하면서 으아아악 이렇게 매달려서 나 그 정도면 그냥 다섯 명 할게 이렇게 좀 할 줄 알으면서 오빠오빠오빠 그래서 내가 말이야 하하하 오빠오빠 이래서 이러면서 하하하하 난 다섯 살 오 나무다섯 살 으아아악 전여진 만나기 전여친 만나기 제 별명 중 하나였어요 전여친 전여친? 제 별명 중 하나였어요 난 전여진 아 여진이 만나기 오케이 이거는 뭐 전여친을 왜 만나 여기서 맞아 갑자기 혼내 15억 명의 친구를 얻어 인싸가 돼 새겨진 인싸 아니면 15억 원을 얻어요 근데 친구가 한 명 더 없었어 나는 15억 돈을 친구가 오빠 왕따인데 괜찮겠어 아니 나는 일단 사람 많은 게 싫어 심심해 갑자기 심심해 내가 혼자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 저요? 네 혼자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자취를 하는데 아무도 안 찾아와 그리고 자취를 하는데 맨날 사람이 한 열댓 명이 있어 둘 중에 아 아 얘 만큼 얘 만큼 아 예시가 뭐였죠? 자취를 하는데 아무도 안 찾아와 그래도 빠짐 없이 항상 열댓 명이 있어 둘 중에 하나 주인지야 스케줄 끝났어 우리 집에서 놀래? 아니 아니 이렇게 아니 극혈까지 극혈까지 그럼 10명 아니 10명은 스케줄 끝났는데 와 있어 와 있어 와 있어 아 나 너무 힘들어서 쉬어야지 이러고 있는데 야 언니야 이러면서 아 진짜 그리고 막 잘나고 지쳐서 오빠 신났네 지금? 아 이래서 하는구나 지금 오빠는 그러면 배틀이야 이거? 어 배틀이야 누가 누가 더 옵션 달거나 오빠는 그러면 오빠보다 몸이 너무 좋아 여자분이 이렇게? 어 반대편은 아 반대편 뼈밖에 없어 어디 아파 보이는 것처럼 너 어디 아파? 이러면서 그럼 나는 생기가 넘쳐 근데 오빠보다 몸이 더 커 3등을 그렇게 치는 거 아니야? 아 나 그러면 마른 친구를 할 거 같아 내가 열심히 케어를 할래 아 진짜 손 잡아봐 아아 저 왜 이거 저기 저희 채널의 메인 코너이죠 바로 여진이의 소원을 들어도 다시 여진이의 소원을 말해봐 나는 어 그거 있긴 했어 어 소원 들어 진짜? 오 뭔데 내가 응 그 노래가 기억이 안 나는데 노래? 너 안무 중에 내가 배워보고 싶은 게 있었단 말이야 어? 다음에 내가 그거를 찾아가지고 어 내 안무를 배워보고 싶다고? 어 진짜? 이 소원 그럼 제가 연습 싹 잡아가지고 싹 이렇게 날려드리고 이렇게 싹 서서 소리해야 되는 거 요롱 이거는 저의 선물이에요 오빠 감사합니다 메뉴 고르는 게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오빠가 어 난 다 잘 먹어 다 좋아 이래가지고 뭘 거 같아요 찌개류 육개장 같은 거 어 맞아? 닭개장입니다 운동하니까 닭가슴살로 했어요 짱이죠? 음 맛있네 맛있어? 아 요리를 잘하네 맛있어요? 진짜? 네 근황근황 얘기 좀 해주세요 오빠 요즘 뭐하고 계세요? 응 오빠 차를 또 바꾸셨더라고? 응 제가 저의 드림카거든요 나도 내 드림카 어 진짜? 드림카에서 이걸 산 거 어 다들 제가 처음에 면허 따고 차를 뭐 살까 고민을 하다가 엄마가 옆에서 야 그 있잖아 조그만 거 모닝이랑 마티즈 같은 거 그런 걸 타래요 첫 차는 다 그래야 되는데 근데 제가 그 차에서 내리면 너무 뻔하지 않아요? 뻔한 게 싫어 나 궁금한 거 있었어 그 선비님 안무 활동한 것들 중에서 오빠가 제일 조금은 힘들었던 그런 안무들 여성적인 거 많으시니까 아무래도 24시간이 모자라 아 그치 그치 내가 그걸 오빠를 몰랐을 때였거든요 뒤에 남성분들이 막 이런 거 하시면서 내려가서 엉덩이 힛힛 하시는 거예요 24시간이 모자라 나올 때는 권리시나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 맞아 그래서 그때는 멘탈적으로도 좀 힘들었고 아 진짜 야 이거 맞나 이거 엉덩이 그치 그치 엉엉엉 그리고 연습하는 과정도 힘들었어요 아 진짜 드는 거나 음 맞아 오빠 거의 들기 전문 아닌가? 이것도 있었는데 맞아 그 VS에서 수우파 대 스맨파 누굴 더 응원하나요 이거 있었어 지금은 아무래도 스맨파지 그치 끝난 사람들은 모터로 응원하나 하고 있는 사람 응원해야지 아니 해보셔서 아신잖아요 네 너무 힘들 거를 아니까 아 맞아 근데 진짜 흔히 저희 때보다 많이 쉰다고 하더라고요 응 썸버림이세요 다 드셨어요? 네 아유 진짜 싹 드셨다 오빠가 저희 집에 놀러 와주셨고 이렇게 좀 응해줘가지고 감사해서 돌아가실 때 딱 뭐 하나 겟해서 가실 수 있게 이 집에 숨겨놨다고 했잖아요 난 오빠가 이거 세계 못 못 채울 줄 알았어 솔직히 오늘 오빠 미션이었거든 이거 다음도 할 거야? 어? 다음에도 이거 계속 하는 거야? 어 그치 그치 다음 출연하시는 분들 이거 엄청 쉬워요 하나 밖에 엄청 쉬워요 어 안됐네 안됐네 이 집을 아 잠깐만 이게 뭐야 제가 어떻게 진열해놨는지는 그 누구도 몰라 품불인척 났을 수도 있고 인테리어인척 났을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나오신 분들 중에 제일 비둘기처럼 보고 계세요 봐봐봐봐 40초 네 모기채취를 좋아하시는 분 이 시간쯤 되면 다들 다급해서 에러 모르겠다 다짐으시더라고 어떻게 1분을 더 차지하실 기회를 드려볼까 힌트 없나요 힌트 일단은 시간부터 얻어 가셔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하면 얻어갈 수 있냐 뭐가 있을까 우리 오빠의 주특기 운동이니까 운동에 관련된 걸 좀 해볼까 어떤 거 오케이 오케이 몇 번 몇 번? 응 열 번 하나 무서워 잠깐만 무서워 둘 셋 넷 다섯 여섯 부들부들 떨린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아 오빠 부들부들 떨리시는데 하시는데 이렇게 부들부들 부들부들 오케이 1분 1분 근데 힌트 안 줘 아 힌트 드릴게요 오빠와 매우 가까운 곳에 하나 있고 오빠가 들어갔던 방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근데 조금 높이 들어갔던 방 오빠 어떻게 해야 크니까 높은데 높이도 되지 않을까 좀 더 옆으로 좀 더 옆으로 난 여기까지 밖에 말 못해 어? 하나 더 남았어요 오빠 10초 빠르게 빠르게 10초 빠르게 오빠 아까 가까운 곳에 있다 했어 5초 5초 4 3 2 1 일단 이건 아니라 그랬으니까 네 그건 아니에요 일단 얘도 이거 옮길라다가 가까운 데 있다 그래서 이거는 나의 댕댕이 이거는 우리 가비언니께서 주신 거 이것도 선물 받은 거 학생에게 이거 나 협찬 받은 거 이것도 선물 받은 거 이거 이거 맞아요 오 감사합니다 이거 뭐예요? 이거 뭐 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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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센스라던데 아무튼 네 마음에 드십니까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채널에 나오신 소감이 있으실까요? 처음에 약간 엄청 어려울 줄 알았는데 네 요즈니가 편하게 해줘서 그래가지고 말 많이 한 거 같아 응 오늘 진짜 내가 오빠 본 중에서 제일 많이 했던 거 같아 말 진짜 많이 한 거 같아 또 신나서 그럼 만약에 이런 생각에서 그리고 막 잘나고 지쳐서 오빠 신났네 지금 이렇게 댄스 오빠가 저희 집에 놀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 마지막에 해주셔야 돼요 맞아요 좋아요 아 구독 알림 설정까지 준비 엔딩할 준비 됐어? 좋아요 할 때 모션이 있어? 오빠 마음대로 알겠어 오케이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루이스 오빠 채널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